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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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조스바 아이스크림 있지 이게 새로운 맛이 출시됐다 짠 메론 먹은 조스바 메론 먹은 조스바고 오리지널 조스바랑 이렇게 디자인 이렇게 디자인 차이가 나거든 암튼 한번 먹어볼게 먹을게 먹어볼게 먹어볼게 동네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400원 주고 샀거든 근데 편의점에서 파는지 안파는지는 모르겠어 동네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400원 겉모양은 오리지널 조스바랑 똑같이 생겼거든 음 음 음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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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녹색의 메론맛 아이스크림 들어있어 메론먹은 조스바 메론먹은 조스바다 보니까는 음 음 음 음 이게 겉에 이 회색 아이스크림은 오리지널 조스바랑 똑같이 오렌지 맛이야 오렌지 맛 참고로 이거 오리지널 조스바도 겉에 회색 아이스크림은 오렌지 맛이거든 얘 색깔은 회색인데 이게 회색이 오렌지 맛나는 아이스크림이다 신기하지? 이게 회색인데 겉에 오렌지 맛나는 아이스크림이고 안에 이렇게 녹색의 메론 맛 아이스크림이 들어있어 안에 메론 맛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은 메론아 있지 아이스크림은 메론이랑 맛이 비슷한데 식감이 약간 메론이랑 식감이 약간 다르긴 다르네 메론 먹은 조스바 겉에 회색은 오렌지 맛 아이스크림이고 안에 이렇게 메론 맛 아이스크림이 들어있어 메론 맛 아이스크림이 메론 아이스크림이랑 맛이 비슷한데 메론 아이스크림은 뭔가 약간 메론 아이스크림이 뭔가 약간 식감이 메론 아이스크림이 약간 쫀득쫀득한 느낌이면 아무튼 메론이랑 맛은 비슷한데 뭔가 약간 식감이 약간 틀려 식감이 틀려 메론 먹은 조스바 이건 조스바 오리지널 조스바 오리지널이 오렌지 앤 딸기맛이거든 이게 조스바 오리지널이 오렌지 앤 딸기맛이고 이거는 오렌지 앤 메론 맛 메론 먹은 조스바 음 음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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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음 음 음 음